다음 소식입니다. 지역 출신이거나 연고의 서정진 회장과 이동채 회장이 국내 대기업 총수 주식 부호 각각 2위와 7위에 올랐습니다.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은 모두 88곳이며 청주 출신의 서정진 셀티리온 회장이 11조 440억 상당의 주식을 보유해 주식 부호 2위에 올랐습니다.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은 2조 4547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해 7위를 차지했습니다. 한편 주식재산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으로 15조 9016억 원어치 삼성 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.